제 55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오늘 31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립니다.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이봉관 장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 자연재해와 저출생, 갈등과 분열로 힘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 55회 국가조찬기도회는 이봉관 국가조찬기도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설교를 전합니다. 축도는 충신교회 박종순 원로 목사가 맡습니다.